누구야? 다음 누구야? 양아 들어와 슬픈 바보? 슬픈 바보? 니가 슬픈 슬픈 바보가 아니라 진짜 바보인걸 깨닫게 해주마 간다 진정한 천사계의 클라스가 뭔지 보여준다 하고싶은거 해도 돼 챔프 하고싶은거 해 아니면 나한테 원하는 챔피언 뭐 미러전 하고싶은거 있냐고 있으면 물어봐 내가 그걸 해줄게 뭐야 야 이 씨발 년아 아니 알리는 아니지 X같은 년아 아니 어떻게 6렙까지 어떻게 야소가 유리한데 쿵쾅이 있는데 들어가면 쾅에 어? 야소가 유리하다는 어떤 새끼야 6렙까지 두라인가? 야소가 말도 안되지 야소가 유리하다는거는 상동상 장막 찍을 필요도 없겠구나 이 새끼네 와 이걸 맞네 이 새끼네 이 새끼네 이 새끼네 와 이잉 슈 보자 이 새끼야 아 좀 그만 밀어라 이 개새끼야 누구같은 새끼야 누구같은 새끼야 무슨 새끼야 빨리 개모탐 잠깐만 일로와봐 일로와 어 알리 개모탐이야 그린지 에블린 너 아이디 돼 너 돼 이 새끼야 너 돼 트런드루 붙어 트런드루 덤벼 아이디 뭐야 선사시대 트런드루야 덤벼 이 새끼야 아 야 다코 떠 야 다코 떠 덤벼 덤벼 너 아이디 뭐야 이거 아이 돼 아니 지금 뭐 쓰고 있어 다코 떠 아 근데 트런드루 이길 수 있냐 이거 야 빨리 픽해라 아 이게 맞다이 거의 최강인데 아 보험 들지 말라고 트런드루 몇판 안해봤다고 보험 들지 말라고 하트 카운터잖아 보험 드는건 소름이네 아 그린지 에블린아 니가 이기면 QQ 너 만약에 지면은 너 만약에 나한테 지면은 한손에 에블린으로 바꾼다 아이디 알았지 한손에 뭐 그림자 이런걸로 알았냐 없음 어 어 아 어 아 으 으 으 으 으 미니언 대고 싸웠는데 이건 뭐냐 씨발 아니 미니언 대고 싸웠는데 뭐냐 아니 반피 까고 했는데 아니 씨발 야 야 어휴 씨발 아 트렌드 퓨어 공격력을 뺏는거야? 와 어 뭐냐 씨발 내 반피가 하고 시작했는데 와 씨발 TV 헌납 좀 빠지네